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도한 수막은 이때도 힘을 써 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려 반드시 이 길이로다 이 땅의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 길이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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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